신한 할왕새우입니다. 지금 새우를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크고요. 1kg에 25마리, 27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목포 하나의 판장 수치미너입니다. 지금 수치미너도 많이 저렴해진 상태고요. 통으로는 통으로 포도서는 포도서 보내고요. 그리고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30미병어입니다. 출석 이후에서 병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한 상자에 30마리 들어가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30미병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안강망배가 총 8척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자랭이병어의 모습이 보였고 자랭이병어나 조기나 갈치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갈치의 모습도 갈치도 굉장히 소량만 나왔고요. 병어도 약간씩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30미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조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바라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바라조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바라조기인 배에서 막 담은 조기를 바라조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도는 굉장히 좋은데 사이즈는 좀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조기 이렇게 보시면 자랭이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랭이병어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홍어배가 들어왔습니다. 홍어배가 들어왔는데 홍어를 많이 잡아왔어요. 홍어가 뭐랄까 홍어는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삭이 있잖아요. 언어는 맛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포판장에 홍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홍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